그러나 마침내는 사람들에 이 소원을 이루게 해준 사진기가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기 발명가가 바로 랜드였습니다. 얘야 아빠가 사진을 찍어주마. 내 사진을 보자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사진을 찍자마자 보고 싶은데 그런 사진기는 없나요? 딸애의 이 말에 랜드는 찍은 후 인차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나나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만, 텔레비전은 켜면 곧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사진기라고 왜 사진을 찍자마자 볼 수 있게 만들 수 없겠는가? 이건 분명 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을 품고 사진을 찍은 후 1, 2분 동안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기와 달라붙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착상을 얻은 랜드는 연구와 실험 끝에 반년 후인 1947년에 흑색 석성 사진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사진기는 사진을 찍은 후 1분이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현상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계 사진기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사진을 찍은 후 3분이면 사진이 나오는 천연색 석성 사진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진을 찍은 후 인차 자동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그 사진기입니다. 그럼 이 사진기의 재간을 실제 동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진사 동지,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어주시죠. 사진을 찍은 후 1, 2, 3 사진기의 재간을 찍은 후 1, 2, 3 이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후 인차 사진을 볼 수 있어 이 사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한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런 숫자식 사진기들이 나음으로 해서 그렇게 한때 인기 있던 이 사진기도 그만 숫자식 사진기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1975년에 필림대신 반도체 기업기의 사진을 찍는 1세대 숫자식 사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미 찍은 사진을 지우고 몇 번이든지 다시 찍을 수 있어. 1990년대 중엽에는 필림대신 기업기 카드의 사진을 찍는 숫자식 사진기가 발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찍은 사진을 깨우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 수천장이나 찍을 수 있어. 촬영도 할 수 있대? 촬영기가 따로 필요 없겠군. 또 어떤 사진기가 나올까? 터모들 사진기 발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보다 더 멋있는 이런 사진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터모들 가운데 멋진 사진기를 만들어 볼 꿈을 하는 이런 터모들도 있을 겁니다. 발명은 절대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다면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십시오. 새로운 변종비루수들이 세계 각지에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전파 상황을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수의 전파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악성 전염병에 의한 어린이 감염률도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2일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224만여 명, 사망자 수는 248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종비루수의 전파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웨이리의 수도 스토컬룸의 북부지역에서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4명의 주민이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종비루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5세 동안 변종비루수 감염자 수가 53% 증가해서 81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핀란드에서도 지금까지 450명의 변종비루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국 변종비루수 감염률이 18%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들에서는 변종비루수 감염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변종비루수 한 가지만으로도 사망자와 감염자가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중버더수단이 전환되어 의하면 자국의 어린이 감염자 수는 303만 3천여 명으로서 총 감염자 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의 99%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비루수 전파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10만 명 미만의 어린이들만이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들이 계속 강구되고 있습니다. 네데릴란드에서는 변종비루수의 급속한 전파와 관련하여 야간 통행 금지령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한편 체스코 정부는 21일 공공운수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불필요한 상업봉사기관들의 영업중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디아에서도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서 완화시켰던 봉쇄 조치와 제한 조치들을 다시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경의 신형 코로나19의 급속한 존재, 새해에 들어와서 더욱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방역사업의 긴장도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 조치들을 보다 엄격히 강구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에 들어와서 1억 명이 훨씬 넘는 감염자와 200여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악성 전염병은 점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파국적인 단계로 계속 치닫고 3차 파동, 변정비륙에 의한 유행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은 비상방역 사업의 주인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악성 전염병과의 청포성 없는 전쟁에서 어떤 자세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비루수의 변이와 그 생존력을 더 강하게 하는 계절적 특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방역 사업의 장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도높이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은 우리 인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국가와 자기 자신,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체온 제기, 선소독과 씻기, 사회적 고리두기와 로돈과 생활환경에 대한 소독을 비롯한 모든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것을 오길 수 없는 국민적 의무로 간주하고 생활화, 습격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지역에서 대중교통수단들을 이용할 때 방역학적 요구를 특히 지켜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강도높은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어제도 다른 일이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여행수를 바라는 하이 되고 만성적인 관점과 태도. 바로 이것이 비상방역전에서 우리의 첫째가는 적이며 투쟁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자기 한 사람의 순간의 방심과 해의가 지금까지 악전고통하면서 다져온 방역진지에 파공을 내는 만회할 수 없는 국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한 걸음을 걸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비상방역 규정부터 준수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부문들에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강철같은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비를 더욱 책임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비상방역 사업들을 다시금 검토, 총화하고 호점들을 찾아내어 적실한 대책들을 세우며,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2중, 3중의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여 빈틈없는 방역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상방역전에서도 기수 전처병이 돼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힘에 의거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함으로써, 방역진지를 더욱 철벽으로 다녀 나가야 합니다. 같이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처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방역사업에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꾼들은 비상방역사업을 방호가 아니라 시정일관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은 제정된 방역균율과 질서를 준수하는 데서 사소한 점도 놓치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능력이 나면서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사업을 재점검하며, 비상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입장에서 반을 끝난 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앞질로 대책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계속 거둬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방역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구었던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다담해고, 우리 모두가 1950년대 전승세대가 지냈던 불굴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성비르츠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이 인민사수의 제1선입니다. 그가 누구든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투철한 공민적 자각을 지니고 방역규정에 철저한 준수로 자기의 번분을 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명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의 방역진지를 더욱 철벽으로 다져나갑시다. 매봉산 구두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인민의 기기와 승리의 상징으로 되었던 매봉산이 어떻게 구두의 상태로 새겨져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올해 8월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게 한 조국 수호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를 또다시 보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자정도 훨씬 깊은 밤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140여 종의 매봉산 구두를 무려 여러 시간 걸쳐 보아주셨습니다. 한컬레 한컬레 세심히 보아주시고 또 몸소 신호까지 보시며 우리 인민들의 체질과 몸매 어찬님과 나이에 맞는 구두들을 친히 선별까지 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유로운 용상이 지금도 눈에 서운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세심히어 자기들이 만든 구두를 또다시 보아주셨다는 소식에 접한 원산 구두공장 총업원들과 일권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것은 매봉산이라는 상표와 더불어 흘러온 공장의 자랑찬 역사가 되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으시며 원산 구두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모수님께서는 이견역 서계실과 공장의 생산 현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신발 문제 때문에 마음 쓰시며 우리 공장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이 우리 용도 업적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원산 구두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를 여러 차리나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구두를 안겨주시려 그 채로 마음 쓰신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뜻을 종이 새겨 안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2009년 2월 12일 여기 원산 구두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정오군들은 우리가 만든 구두들을 장군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구두를 손수 드신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르시는 곳이었습니다. 구두가 너무 무거웠던 곳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가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무거운 구두는 차라리 만들지 않은 것이 낫겠다고 이 공장 구두는 불합격이라고 어마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구두가 무거운 것은 구두 창이 두터워서라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의 창을 가지고서는 두 세컬레의 창을 더 만들 수 있겠다고 구두를 가볍게 만들자면 창을 경량화해야 한다고 구두 경량화의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보아주신 이 구두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후에 질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 질을 대비해 보시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산 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께 자기들이 생산한 질 좋은 구두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눈물이 오는 사연을 뜨겁게 추억하시는 경량한 원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쌓여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빛나게 관찰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랜 시간을 바쳐 공장의 생산 정용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면서 신발 도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싼 딸의 무게를 낮추기 위한 문제 공장의 자동화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의 활성화하기 위한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공장 구두 상표 문제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이 공장 구두 상표가 덕명산인데 우리 인민이 높은 기계와 승리를 상징하여 매봉산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친히 구두의 상표의 이름도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매봉산 구두의 역사였습니다. 원산 구두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영도의 자욱을 남기신 것이어서 자신께서도 충시한다고 하시며 공장의 시원 대화를 직접 지휘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떠받떨려 공장은 불과 다섯 달 남짓한 기간에 멋쟁이 공장 표준 공장으로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찾으신 원산 구두 공장. 찾으시어서는 매봉산 구두를 우리의 자제 우리의 기술로 만들며 구두 생산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하는 데서 나설은 구체적인 방향과 판독까지 생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제품 진절대에서 요자 구두를 저울로 달아보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연주자 동지께서는 그때 지난해 7월에 여자 싼 다리 무게를 250g으로 경영화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애를 많이 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진열대에 있는 남자 구두를 잘 만들었다고 자신께서 신으신 구두보다 더 좋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봉산 구두의 지혜를 높여주시기 위해 구두 생산 설비 하나하나에도 그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고 구두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제의 국산화를 위해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경위하는 김종훈 동지의 로고 속에 매봉산 구두의 질은 계속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날 이 공장 노동계급이 다시금 졸감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구할 때에만이 구두 생산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합성 가죽을 이용하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촌을 이용함으로써 신발을 덕트하고 띄아 공구 장식을 주셔서 우리 여성들이 즐거웠고 아주 좋아하는 신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겨울용 남자 먹구두도 지난 기간에는 목을 높여야 했던 것을 계절적 특성과 운동성을 보장해서 목을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좋아지고 바닥도 새롭게 설계 제작함으로써 신발을 편리성을 보장하십니다. 이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자기들에게 자력갱생의 날에 비약의 날이를 달아주셨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나라의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마다들 공장으로 존변된 원산 구두 공장 매봉산 구두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두는 우리인민들에게 질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그 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서순 매봉산의 이름을 빛내며 우리인민들에게 자기곳에 대한 애착과 흥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합적인 위성조정 중심이며 지구관축과 통신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필수적인 과학연구를 진행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정합지휘소입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위성관제정합지휘소의 해발고는 비롯 높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저놈이 웅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의 우주개발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마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달라진 제복토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구관축위성 광명성 3호의 여기를 성공적으로 자기 궤도에 진입시킨 2012년 12월 오늘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원수님을 몸 가까이 만나고 있는 그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위성과학자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위성관제정합지휘소를 새롭게 잘 꾸려줘야겠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이듬해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총령으로 국가어제 개발금을 내열 때에 대한 문제가 채택되었으며 그때 국가어제 개발금 마크와 복장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인 2015년 5월 오늘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관제정합지휘소의 존경을 바라보시며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는 못쟁이 건축물이 일떠섰다고 지휘소를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우주종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발용된 건축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주개발사과 관련해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 우주개발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운정도 거두고 베풀어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국 성원들의 군무복 도안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군무복 도안을 봐주신 원수님께서 안색을 흐리셨습니다. 이곳이 당시의 재복 도안이었습니다. 이 도안을 창작할 때 이들은 여러 달 동안 현상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군무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평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재복 도안을 선택하게 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안색을 흐리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러동자들의 작업복 같다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국 성원들에게 거려항공천국 성원들처럼 재복을 멋있게 만들어서 입히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하신 경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정말 전문 창작기관들에서 국가우주개발국 성원들의 그 재복을 만들기 위한 도안을 창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들이 도안을 다 창작했다는 버거를 받으시고 원수님께서 몸소 그 도안들을 하나하나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재복과 같은 이런 도안으로 우주개발국 성원들에게 재복을 멋있게 만들어 입히도록 자취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골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덜파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주개발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덜파줘야 한다고 당부하시었습니다. 우주개발자들을 적극 내세워줘야 한다. 그때야 일군들은 우주개발자들의 재복 도안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소 시험장에까지 나오시어 크나큰 신심과 용기도 안겨주시고 때로는 실패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 속에서 섣붙이 어른다고 밤새 후 실패 본인도 함께 찾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며 발사에 참가한 전체 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랑의 처치도 취해주신 자애로운 우리의 기용도자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우주개발자들이 이분을 제복까지 크리도 마음 쓰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 경위하는 원수님의 사랑이기 때문 제복을 받았는 순간 정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늘아래 첫 동네 림산 노동자애들로 태어난 제가 당의 크나큰 베라에 와여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원수님의 우주감독으로 구상을 받들어나가는 우주각자의 한성운이 됐다는 그런 큰 학군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축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주개발자들의 제복은 저국의 전엄을 위해 최첨단 돌파전에 앞장에서 분투해가고 있는 용사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싶으시오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품들여 마련해 주신 사랑과 믿음의 제복 위훈의 날개입니다 여기는 인민생활이 필요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 낭낭용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입니다 이 공장 수지제품들 중에는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일회용 수지거푸도 있습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는 2017년 5월 9일 아침 일찍 우주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저희 손을 두껍게 잡아주면서 용해군이들이 공감한가 에러되는 곳이 없는가 물어주시고 공장을 돌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수지박막 생산공정과 식료품 포장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회용 수지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여기 성용기 앞에 이르시었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업 모습도 보아주셨습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되어 나눈 일회용 법부들과 바깥들을 보아주시면서 생산중상화의 도움이 세차게 일고 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제품의 가짓수도 많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리인민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식료품들의 문화위생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수지제품들을 만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의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형 수지거푸 하나로 손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몇 번이고 손으로 눌러보셨습니다 그때 동원 간 입금도 그렇고 저도 용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원을 두셨던 원수님께서는 일형 거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에 거푸체로 버리게 하지 말고 납작하게 눌러서 부피를 작게 하여 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받아 안고 보니 생산이 담장자로서 가책된 바가 많았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일회용 수지제품 생산 공정을 꾸릴 때 제품의 모양과 쓸모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용 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평면이 맺고 난 이런 일회용 수지거푸을 생산하는 데만 만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제품 생산자인 우리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 생산자라면 누구보다도 제품과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모든 면에서 선색이 없는 것으로 제품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책감에 잠겨있을 때 원수님께서는 가르쳐주셨습니다 일회용 수지거푸를 사용한 다음 부피를 작게 해서 버릴 수 있게 하자면 옆면에 가로 주름을 낼 수 있게 형태를 개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쓸모가 있으면서도 사용 후 회수 처리에도 편리하게 만들도록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 학위의 이 공장에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보기에도 좋고 쓸모가 있으면서도 사용 후 처리에서도 편리한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근깃게 내밀어 그 성과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일회용 수지거품 이 제품은 오늘도 낭낭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노동계급을 더 적어 더 쓸모있는 제품 개발으로 적극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눈에 마음이 끌려 내 줄로 따라서 빈 이 가슴에 비춰들어 따뜻한 총을 추리 사랑에 그 빛만 없으면 사랑소리 이길 수 없어 운해도 못 미소 따르네 우리의 김종은 홍지 내 홀로 먼 길을 가던 마음이 보이는 길 내 인생에 이 구름구름 우들 가셔주네 사랑에 그 빛발이 흐르며 지쳤던 한국이기에 언제나 고마워 따르네 우리 김종은 홍지 우리 김종은 홍지 우리 김종은 홍지 우리 김종은 홍지 나의 꿈 꽃 피워주며 희정의 힘을 준기 내 온 녹슬 다 해치기 명질로 한 표 사리 명질로 한 표 사리 사랑이 그 빛발 같이 큰 이 심장 씻지 않으리 우리 김종은 홍지 내 온 생 끝까지 따르리 우리 김종은 홍지 우리 김종은 홍지 우리 김종은 홍지 내 온 생 끝까지 따르리 우리 김종은 홍지 내 온 생 끝까지 따르리 우리 김종은 Key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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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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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 앞에서 이곳 군책임일권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해에 큰 물피해는 군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에게 참으로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군에서 찾은 교훈은 치산치수 사업을 놓치면 인민들이 생명재산을 지켜낼 수 없고 터지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산걸군으로서의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자체의 몰려원촌에 부한 지방산업공장의 탱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교훈으로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년차별로 치산치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강하천 종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하천 종리를 당면한 복구만이 아니라 모남날을 내다보며 재방의 높이와 놀피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크게 설계하고 강하천에서 파는 모래와 자갈로 재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룡강재방을 쌓는 것을 급선으로 내세우고 일판에 벌렸습니다 재방길이만 해도 수십킬로미터 송토량만 해도 수백만 밑방미터나 됐습니다 구룡강재방공사만 해도 이렇게 방대할 진데 수십 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군 안의 72여기의 강하천재방공사를 군 자체의 힘으로 단 몇 해 안으로 해낼 수 있겠는지. 그러나 강하천 종리를 비롯한 치산치수 사업은 앞으로 또다시 있을 수 있는 큰 물 피해를 막고 군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군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고 륜전 기재들을 집중하여 강하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연에서도 압체를 메고 군이민원이나 군종인을 비롯한 군국 기관들에서 대방성통 공사를 맡아서 수십 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고 뒤따라 군 안의 공장기업소의 종합원도를 총 발동시켜가지고 연 수십만 평방킬로미터의 돌장속 공사를 진행해서 풍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2년 만에 이들은 읍지구 구룡강 기슬계에 재방을 쌓고 장석 공사를 한 다음 도로까지 흉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쌓은 재방 위에 정성 다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내 인민들의 손으로 쌓은 첫 재방이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쌓아올린 읍지구 구룡강 재방을 바라보며 이곳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군 안의 강하천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신심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한 읍지구 구룡강 지방이 지금은 수십 리나 되는 우회도로가 돼서 그 재방으로 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구룡강뿐만 아니라 그 지류인 조양강과 우현강을 비롯한 72호기의 강하천 정리사업도 진행하여 군 안의 강하천들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의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화웅리에 구룡강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운산수리봉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흐르는 강물을 따라 내려온 흙머리와 돌이 발전소 주변에 너무 많이 쌓여서 전력 생산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고 수십만 리빵미터의 강바닥 파기와 언제보수 200여 미터의 흑언제 쌓기, 물길 가시기를 진행했습니다. 강을 다스려 이제는 전력 생산을 종전의 6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온제에서 그 어떤 장마 피해나 이런 피해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견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원제가 지난 기간에 장마 피해를 계속 받다는 않으니까 이 밑에 땅 농경지가 약 한 20 정도 되는 곳에 계속 잠겨서 농사주는데 지장을 줬던 것을 이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국토 환경사업에도 큰 우위를 가지게끔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전망적으로는 여기 시항소를 건설하였습니다. 시항소를 건설해서 농민들이 여기 와서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락도 진행하면서 자기 보양을 좀 해서 농업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자고 계획했습니다. 돌아볼수록 구룡강은 물론 하나의 실개천이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저국의 향토에 가슴 배어 있는 라곤의강 보배강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해마다 물을 다스리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근기있게 내민 결과 500리나 되는 견관제방을 형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강하천제방공사와 함께 군 안에 높고 낮은 산들의 사방약의 공사도 빈틈없이 진행했습니다. 사방약의 공사는 산이 깊고 산새가 험한 지역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운산군이 옛날부터 산이 높아서 비가 많이 오는 거장입니다. 그런데 산들이 경사가 구박하고 벌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겸성이 많은 거장입니다. 그때 사방약의 공사로 해야 흐물에 대한 피해가 없고 농경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번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특히 2013년에는 보라가 다 끊겼댔습니다. 이거 사태로 올해는 2013년도보다 한 3, 4배의 비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결과는 올해 사방약의 공사보다 강하천공사를 많이 하다 나니까 피해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만도 탑상리와 영웅리, 풍양리를 비롯한 군의 여러 곳에 사방약의 공사를 진행해서 산사태를 막고 많은 도로들과 농경지들을 올해의 큰 물 피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해마다 지방을 쌓고 사방약의 공사를 진행한 결과 당의 국토관리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농업부문에서부터 해마다 눈에 뜨이게 나타났습니다. 지방들이 건설되면서 많은 새땅예비가 생겼는데 그것을 모두 합치면 100정보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하천바닥이 논바닥의 높이와 같아서 냉수 피해를 받던 많은 농경지들이 강하천을 다스리면서 옥답으로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히 보게 되면 평지밭이 구령강을 끼고 좌우 위에 다 넣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령강이 우리가 똑바로 강바닥 파괴를 하지 않으면 운산군이 농사 면적이 60%가 우리 구령강을 낀 평지밭이고 나머지는 다 경사지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곡수와 꼴을 내딘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당위원회에서는 2012년, 13년 구물배 받은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강바닥 파괴에 모든 힘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곡 생산 수확골을 올리자. 이걸 목표로 걸고 이랬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강바닥 파괴를 한 해에 200만 리빵 이상씩 해제끼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다 터지게 절로 돼갑니다. 군 평균 쪽으로 보면 종당 2톤 반, 3톤 올라섰습니다. 냉습지 계량에서. 여기가 지난해 우리 군에서 건설한 거성천 제방입니다. 옛날부터 산골물이 무섭다고 이거 현재 지금 흐르는 부분은 유해해 보이지만 일단 8월에도 한 달 동안에 1,200여 밀미터의 비가 왔습니다. 범위에도 이 강하류가 상류로 한 4킬로 구간이 있습니다. 산골에서 내놓은 물을 하게 되면 비만 오게 되면 이거 제방이 다 넘어서 범람해가지고 농경지 수십 정도 하고 매몰돼 됐습니다. 또 무수확질로 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 우리 군 쪽으로 달라붙어서 이거 제방을 건설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 올해 쿠물 피해도 이거 단 한 평이 농경지 침수 매몰이 없이 안전한 수확을 고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고성천이 범람에서 이삿짐을 싸기 일수였던 여기 고성리 서재지에 당창군 75돌질 맞으며 새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이처럼 치산치수 사업을 힘있게 볼린 결과 군 안의 인민 생활이 향상되고 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시기 여기가 수렴과 습지대면서 비가 조금 와도 구룡강 물이 여기 넘쳐나서 말하자면 여기가 습지하고 습불모의 땅으로, 습불모의 땅으로 변하던 곳을 제방공사 다 하고 송털을 쌓고 해서 이렇게 광장들도 서고 그다음에 교통공업들도 서고 읍지구 구룡강에 제방을 쌓고 늪지대를 흙으로 메우니 군의 주민지구 토지가 넓혀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많은 산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일떠섰습니다. 군에서는 강하천 정리뿐만 아니라 해마다 산림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군 안의 모든 산들에 불과 몇 해 동안에 수천만 구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 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전시켰습니다. 사계절 쉼없이 자신의 성실한 노력과 정성으로 국토를 갖고 온 온 산군 인민들. 군 안의 모든 산들. 그러나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처럼 품을 두려 일으켜온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운을 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추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일일 평안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남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통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운산, 대흥, 기촌, 여덕을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불과 30여 일 동안에 군에는 1350mm 이상 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큰 물 피해를 입었던 7년 전의 비에 볼 때 거의 3배나 되는 강소량이었습니다. 지난 비에 비하기만 수태 많이 안 찼습니다. 결국 여기 우리 가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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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파다리도 울만 찼습니다. 까두글라 차던 건데 올해는 쭉쭉 빠지니까. 지산지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건기 있게 내민 결과 올해에 여러 차례 들이닥친 큰 물과 태풍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땀을 받쳐 쌓아올린 지방들이 올해 장마철 기간에 은을 냈던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사품치며 흐르던 강물이 이번에는 용을 쓰지 못했고 수많은 옥다 위 자갈밭으로 되던 가슴 아픈 일들은 이제는 죽으로만 남았습니다. 현재 재방 사업량을 높여볼 때 3분의 2개선까지 물어봤됐습니다. 그때 심정 보니까 강하천 종류를 폭이 크게 그다음에 재방을 넓게 설계하니까 우리 지난 시기 2013년도 비 봤으면 재방을 이거 다 넘어서 이미 전에 토지 갔는데 특히 옥수로 쏟아지는 비도 재방법의 3분의 2개선에서 안전하여 유희로 나가니까 쭉쭉 빠지면서 강하천 종류를 달하는 게 콧물 피해에 맞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여행이다. 이걸 우리 일꾼 자체가 졸감하게 됐습니다. 큰 물과 대풍은 지나갔지만 여기 운산군에서는 여전히 치산 치수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옥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룡강의 이름 없는 섬입니다. 저 바다하고 이 산 사이에 물이 흘렀는데 물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하나의 소음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정리하기 전에는 우선 풍물로부터 해서 재방 도로를 파괴시켜서 운행에 많은 조회를 주고 그다음에 강하천 종류하지 않다 나니까 국토 환경 사업에서도 좀 면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음을 턱 엉겨서 육십정보의 새 땅을 찾아가서 알곡이든가 아니면 뻥나무를 심어서 유해고치 생산을 진행해서 국가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까지 50%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강하천을 다스려 본용의 도전을 다지며 날로 약동의 기운을 내뿜는 운산방 오늘 운산군의 경험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광란은 결코 정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을 자기 선으로 비싼 것입니다. 삶을 들여 지켜내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시도 중도반단에서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치산치수입니다. 지산치수 사업을 잘하면 저국 산촌을 더욱 아름답게 풍요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지산치수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산치수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산치수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산치수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폭이 풀도 낳아서 자라니 땅에 심고 싶어라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적응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사랑해 푸른 숲의 염소 때 뛰놀게 하고 산과 들은 열배로 주렁 지우리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적응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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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소금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사랑해 내 고향 내 소금을 나는 사랑해 내 나라 구금이 감사 화창한 방방곡곡에 흘리던 그 손길 우리여 뻔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높은 지금 우리의 생활소리 언제나 숨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리움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손만신자 울어로 따르며 부르니 우리의 진정은 통지 그 음성 곁에 서울려 누구나 마음 복세고 용용한 그리시기 지니려 이 의미는 용감하여라 참조의 열정 동지 우리의 위움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리워라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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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신자 울어로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진정은 통지 우리의 진정은 그 이름 높이 부르며 기적을 떨치는 인민 삼출리 강산의 눈부신 강북의 축포 터치니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의 수의 속에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울어라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심정은 동지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울어라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심정은 동지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울어라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심정은 동지 우리의 심정은 동지 우리의 심정은 동지 우리의 심정은 동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치고 바치여도 끝없는 이 마음 정다운 평양아 내 너를 사랑해 못 잊을 추억은 가슴이 석삭이는 불 밝은 창문 그래 사연도 많아 바치고 바치여도 끝없는 이 마음 정다운 평양아 내 너를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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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지금 우리는 열 번 확인 한 번 저작의 원칙에서 표준 저작의 요구대로 발전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발전 설비들에 대한 감시와 수료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유압 설비, 압축 설비를 비롯한 중요 설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 직장 군무원들의 요리는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가 새로운 노기농 계획 수행이 첫 해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장 모든 군무원들, 모든 소원들이 올해를 높은 전력 증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발전소의 그 어느 직장, 그 어느 일터에서나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력 증산의 동험을 더 높이 울려가려는 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력 생산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발전소에서는 어디에 선차적인 짐을 놓고 있습니까? 네, 우리 발전소에서는 현존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모호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의지 수위가 높아진 조건에 맞게끔 과학적인 부하 분배 체계를 도입해서 물 통당 전력 생산을 제대로 누리는 데 힘을 집중한 결과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의 기초에서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수력 구조물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학을 관철하자면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의 발전소에서는 물이자 전기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한 방울의 물도 호실함이 없이 전력 생산을 이바지하면서 높은 수위, 높은 효율에 의한 운전 방법으로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과학적 타산의 기초에서 면밀히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몰을 받고 생산 토대를 전망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하게는 저수시 수위가 높은 데 맞게 발전기들의 최대 효율점에서 운전하기 위한 데서 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짜고들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발전소의 일꾼들과 전력 생산자들 속에서 나타났던 심중한 결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꾼들 속에서 보순주의, 구태위원한 사업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보장해 줄 것만 바라면서 혁명적으로 사업을 종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는 정전에 내있던 결함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새로운 이런 사업 방법과 일폰세를 가지고 이제 조성체계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이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대동강 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누리는 것을 경제 건설을 다구치고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당지의 8차 대회의 강령 쪽 과업을 높이받들고 생산의 동험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지의 8차 대회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누리는 것을 경제 건설을 다구치고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는 데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자고 해도 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 전력 생산을 누려야 합니다.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 추정을 전개하면서 생산 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해서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5개 년 계획기간 전력공업부문 앞에 나선 기본 과업입니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당제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자면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소, 순촌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지화력발전소들에서는 전력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 혁신에 힘을 놓은 결과 3월에 만도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 계획을 20년 내 최고 생산 수준으로 끌어올린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화력발전소들에서 급수 뽕푸 날개 개조와 보이라이 열 효율을 부쩍 올릴 수 있는 단열 비옥도를 자체 실종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져서 전력 생산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화력발전 부문의 일권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이미 이룩한 성과의 토대에서 당뇨한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생산 토대를 종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더욱 분발해 나갑시다. 국가적인 전력 생산을 누리는 데서 수력발전 부문이 맡고 있는 임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도처에 건설된 수력발전소들에서 조금씩만 전력을 증산해도 그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지난해 수풍, 장진강, 대동강, 부전강 발전소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력발전소들에서 80일 전투 목표를 넘쳐 수행한 경험은 그가 일꾼이건 기술자이건 노동자이건 누구라 할 것 없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전력 중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뜰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지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숭성의 80일 전투에서 위운을 창조한 그 기세를 조금 더 두첨이 없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계 여구에 맞게 전력생산에서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자신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갑시다. 성견전 계통에서의 도중선실을 줄이는 것 역시 전력증산의 큰 예비입니다. 지난해 성견전 계통에서 존압단계를 높여서 수만 킬로와트의 도중선실을 줄인 경험은 이 도중선실만 줄여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신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견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며 핵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 등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많은 단위들에서 자연에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려서 주민용 전력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한 귀중한 경험은 조건이 어렵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근깊게 밀고 나갈 때 자기 단위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도 이발지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나가는 단위들을 보면 래위 없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과학기술에 철저히 위거해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전력공업을 전망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의 연소 효율을 높여 발전설비들의 효율을 제거하고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대풍기 날개를 개조한 것을 비롯해서 정말 각지화력발전소들에서 이륙된 모든 성과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위거할 때만이 전력생산에서 실질적인 존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해서 전력생산을 누리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부터 모가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전력생산을 누리는 데서 일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지적됐지만 우리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구태우연한 사업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5개는 계획의 초태인 올해에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당제8차 대배 결정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의 일건들은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실제 사업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 기품과 일본세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을 지켜줬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력갱생을 혁명선으로 강력한 발전 동력으로 틀어지고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초태인 올해에 당중앙연예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종신을 받도록 전력증산으로 새로운 승리를 향한 진근길을 힘있게 추동해 나갑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 환경은 의연, 주놈하고 첨례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 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과 시련 속에서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당과 유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승세 była 가리라 현명의 빛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명발리냐 성스러운 깃발 아래 다시 그 맹세 도움도 불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 번 다시 태어난 대로 한순간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두 번 다시 태어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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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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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없ว li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상원 속에서 깡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어기는 계획의 초태인 올해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또다시 분발에 나섰습니다. 평안북도 간속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월도 간속지 건설장에서 25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월도 간속지 2구역 1차 업무하위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25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대발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우리 기업소의 니스복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기일을 앞당겨 끝남으로써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게 기업소에서는 중기계도가 민전기재들이 정상가당을 위한 설비정비와 부속품 보장자의 사업들을 책임질해가지고 매일 재방전지속도를 160m씩 해나가자 합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황철노동계급의 호소문에 접한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여이 점령할 여리대 높이 농사 차비의 용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능력이 큰 복합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질 좋은 비료를 농사에 기용한 경험의 기초에서 올해에도 생산을 통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유기질 복합비료엔 원료가 더식원을 기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 각종 밀양원소, 밀양원소 비료가 첨가되니까 농작물에는 좀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험포전에서 리턴밖에 못 내던 당에서 우리가 1급 톤을 냈습니다. 시기별로 볼 때 땅 밑비료를 들어갈 때 6월 10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목표를 5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종주시에서는 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여 개 협동농장들에서 토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들은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이거 치명농장 같은 데서 농장, 한 개 농장에서는 고기소도 작업반 분주에 따라서 고기 지목, 퍼전명, 퍼전번호까지 해서 필지에 맞게 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분석해서 고기 산성화됐다면 토양이 구애목에 생소결 뿌려지고 질소함량이 모자란다면 구애목은 질소를 비료 생산할 때 비료 생산할 때 질소함량을 더 첨부해가지고 그 분조까지 나갑니다. 토양의 특성에 맞고 비료 생산을 해서 나가니까 수확구가 올라가는 게 농장원들이 하나가지만 곽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원료 확보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의 군적인 용량을 정지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의 힘으로 질 좋은 유기질 복합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통장원을 부르려는 이곳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너뻔기에서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을 들여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 지원 요리를 더욱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옥인용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인력을 안고 천여 톤의 고름을 마련해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량강도에서도 용농기 전으로 도안의 조수학지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질 좋은 고름을 마련해서 백암군과 보천군, 삼수군 안의 조수학지 퍼전들에 실현했습니다. 한편 라선시 손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과 동맹원들도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꽂이를 점령하는 데서 자신들도 한몫 단단히 할 일려받고 수백 톤의 질 좋은 고름을 마련해서 이유로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 청년분조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고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국산화 비중을 높이자 여기에 뭐를 받고 합성가죽 생산에 쓰이는 발포제, 여러 가지 용도의 표면처리제, 안감 합성가죽 생산에 이용되는 부직포, 리용지, 연결테프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 개발해서 생산에 더하기 위한 사업을 쉽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염화비닐 연마합성가죽입니다. 그래서 연마합성가죽을 정전에는 벌리우레탄 수재로만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연마합성가죽을 연구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이 생산에 필요한 배합제도를 우리나라의 훈한 원료로서 대선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서 상반년 안으로 기어이 완성하려고 합니다. 치산치수 사업에서 강하천 종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강동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종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성 선전 차뿐만 아니라 가두 선전 일부까지 모든 선전 손동 용량을 청동원했습니다. 지난 시기 강하천 종리를 강하천 종리를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인하다라니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에 흙과 모래가 많이 쌓이고 물이 지방을 넘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지대가 원래는 1m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자연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2m 정도의 속층 높이를 보장하려고 지금 기회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바닥을 대담하게 2m 깊이로 파가지고 그 어떤 콧물에도 막힘이 없이 쭉쭉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리 버수도 따라 세워서 1m가 새로 버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악성 전염병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동안 안정 추위를 보이던 일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스의 출현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버수니아 헤르제고비나 그리고 인디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지역에서는 감염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병원 수용 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서부지역에서 비로소 감염자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그것이 변종비루스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자국에서 비루스는 실질적으로 변이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헤르제고비나에서도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들은 12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장기간의 차단 조치와 봉쇄 조치에 지친 일부 사람들 속에서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디아에서는 한동안 안정됐던 하루 감염자 수가 최근 며칠 사이 갑자기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염병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몇 개의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아 정부는 이러한 위험 지역들에서 차단 조치를 다시 실시하고 모든 정교 및 문화 행사들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880여만 명으로서 세계 감염자 수의 28% 사망자 수는 51만여 명으로서 세계 사망자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 내에서 실제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발표된 51만여 명이라는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미국인들이 악성 비루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자면 2022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3일 시점에서 전세계 감염자 수는 1억 1,262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249만 4,8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내와 민족권과에서 에볼라비루스 감염증이 또다시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8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이 나라들에서 현재까지 12명의 감염자와 8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66.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세계적으로 2만 8,600명 이상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의 재발로 대륙 나라들에서 불안감은 더욱 허가고 있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최근 온화 나라에서는 물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저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에서 사는 연체 동물의 하나인 저괴는 물 속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저가비를 즉시 닫아 외부 환경과 차단하는 자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괴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물 펌프가 있는 탕구 안에 물을 감시할 수 있게 8마리의 저괴들로 생물 감시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된 저괴들은 물에 독성 물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즉시 저가비를 닫아 경보 체계를 울린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옥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균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옥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 중월 10라울입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옥에서 저렇게 일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아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이근댑니다. 백두산미령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희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웅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문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혜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매트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매트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립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매트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수시 북동풍이 2 내지 5매트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매트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가 룡아 23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금야 지방이 12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곳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파다 날씀입니다 저선동 예수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외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레의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5m로 일 것이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에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으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7일에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8일에는 약해지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의 의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28일에 습한 바닷가의 요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선노동단 제8차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에 유기적 연계를 벗고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단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오기는 계획에 중심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 쪽 거리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인민경제의 기본 명맹을 이루는 기간공업 부문이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몫을 깊이 자각하고 기적찬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립시다. 금속과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자신들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개백수행에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큰악한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합시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제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요 제철 제강서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에네르기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 노도를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광속 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입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기술 용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훨씬 늘려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구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을 지켜선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 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관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미등직하게 담보합시다.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핵동력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척이 지인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 공업 발전에 힘을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 증산을 위한 선결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기계공업은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 부문입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 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해 나갑시다.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해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생산적 토대를 보강 확대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 박물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불려나갑시다. 지질탐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있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광산재련소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리모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동나무 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마치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동나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관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당중앙위원회의 제8기지 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변혁적 성과들을 일으켜나갑시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제8기지 2차 전원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올해 전투 목표를 누구나 만짐을 지고 뛰어야 수행할 수 있게 혁신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계획을 일별, 월별, 본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엄격히 수행하는 강한 교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기간공업의 부문별 발전 방향과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지 2차 전원회의 결정은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전반적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출러이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 담보로 됩니다. 모두다 당제 8차 대회의 결정관 처리로 모두다 당제 8차 대회의 결정관 처리로 조선노동당 총비소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노동당 총비소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여기는 나라의 대화학공업기지인 흥남비로 연합기업소입니다. 강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받아 하는 여기 흥남의 노동계급이 지금 화학공업 부문을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핵심 공업으로 내세워준 강의 그나큰 믿음을 성장에 새겨 안고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에 투쟁의 첫걸음을 정말 확신성 있게 심차게 내집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소는 올해 들어와서 첫달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 더 느끼지 않고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확충된 비료 생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작전 방안들을 치밀하게 세우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시기 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던 사업 방법에서 대남하게 벗어나 생산과 함께 비료 증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제 8사대에서 우리 하학공업을 나라의 경제 발전의 강공적 거리로 내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제 8사대에서 제시된 목표를 수행하자면 비료 생산 능력 확정서를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 비료 생산 톤토를 힘있게 벌리면서 기업 사안이 모든 기술 역량과 건설 역량 그리고 내부입의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비료 생산 능력 확정서를 본격적으로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공사를 올해까지 무조건 끝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82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에 우리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경험은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앞길이 다 보이고 내밀에도 다 나오고 자질도 다 생기지만 하지 않자 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막혀버립니다. 우리 군남의 모든 분들을 믿으십시오. 얼마든지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행 비료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생산 지위를 현장에 부단히 접근시켜서 설비 운용을 더욱 과학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발생로에서 생산성이 어느 방향이 나는가에 따라서 비료 생산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화 공정에 우리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발생로의 운결제가 생긴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대를 해이터에 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발생로에서 운결제가 형성된 원인을 우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가 생산 지휘조를 하자 그럼 이 생산 지휘조의 임무가 뭐인가 그리고 현재 다 수립되는 기술 지표 표준 조작부 이게 과정불변한 게 아닌가 계속 갱신하고 우리가 신은 조작 지표이고 이걸 더 좋은 합리적인 조작 지표를 찾자 그렇게 하면서 운결제 행성되는 것도 막자 그래서 생산 지휘조를 이런 목적으로 또 생산 지휘조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들이 바로 기업소의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조직된 생산 지휘조입니다. 비료 생산의 선행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와 공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찾아 퇴치하기 위한 토론과 협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매 공정들에 대한 최적화된 지표값들을 확정하고 현장에 나가 구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들도 더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작을 운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생산 지휘조가 표준값도 잘 맞춰주고 앞공정과 뒷공정 사이의 연결을 잘해주니까 생산 능률도 올라가고 정말 좋다는 이런 사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투쟁의 진군길에 오른 여기 흥남 비료 노동계급의 1번세이고 투쟁 정신인 것입니다. 당이 맡겨진 비료 생산 과제를 정의 짱후의 목표나 그 어떤 말로써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천과 결사의 정신을 노받들어나가는 흥남의 노동계급.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찰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뚜렷하게 내집는 이들의 혁신적인 투쟁 모습은 그대로 비료 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강철이 당면 되듯이 당면 되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여라 불폐의 방을 따라 만나는 이로 찬찬 행동 후에 진심은 백패해 우린 멈춰 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 치며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한 마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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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лан 멈춰 멈춰 Jeśli 어둡 멈춰 멈춰 por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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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나가지 못해서 미안하구만 마중은 무슨 마중 자 들어가세 그런데 발표될 논문은 뭔데 보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긴급 오출인가 어허허 일이 그렇게 됐네 사실은 그 자네와 같은 연구지의 말을 화학공대를 졸업하고 박사관에서 공부하는 한 처녀 연구사가 발표하게 되네 자 하여튼 들어가서 얘기하세 사실 임자에게 발표될 논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임자의 그 전진식과 손초동무의 가합식이 방법상 다르기 때문이었네 자네를 이런 처지에 빠뜨린 것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날 용서하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네 수민이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비크넬을 생산하는 문제는 지금 세계학계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나 물론 난 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책임진 한 과학자로서 또 내 신념으로 그들의 논구에 동의하는 거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하여튼 정기를 30% 절약하는 처녀의 논문을 지지해 주기를 믿네 자 들어가자고 이것이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기본 원료인 비크넬 생산에서 전기를 30%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가합식 방법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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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준 실장 동무가 세련무사를 지워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 아닙니다 저는 크게 더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빨리 이것을 생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수민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나는 먼저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방법에 의한 피크네 생산 문제에 이처럼 깊은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논문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방법을 그대로 생산에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피크네 공업의 생산 체계는 부득히 이 방법대로 쓰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화학공업은 응당한 자기의 경제적 위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화학공업의 기본 원료인 피크네는 철저히 우리식의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해야 하며 그때야 우리의 화학공업에 완전한 주체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논문을 찬성할 수가 없으며 더구나 생산에 그대로 도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시다. 아이고 오는구나 지금 오니? 네 논문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됐니? 대평화학공장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리수민이란 분이 그분이 제로 업무를 부정하는 바람에 그만 아무것도 아니다 volunt장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젠 잘여머나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현지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뭐라고? 사실은 논문을 쓰기 전에 내려가 봤어야 되는 건데 실장선생님이 반대하는 바람이 그래, 꼭 가야 하겠냐 그분은 한 생을 그 연구에 맞이 왔다는데 그렇게도 황강히 반대할 때에야 그 무슨 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출장 갔다 오시면 잘 말씀드려주세요 네 자, 그만 좀 쉬고 하라고 아, 선생님 자, 이젠 우리 봉순이 용접 솜씨가 대단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보고 계속 야, 그렇게 불질해가지고선 이식험로에 불을 못 지펴 다시 해 하고 울음장을 넣었거든요 노장 동가 네 가만, 우리 봉순이 전번에 회관에서 독창하던 노래가 뭐더라 예? 아, 그거 있지 않나 아 어, 행복의 열매 어, 행복의 열매 그 노래 한 번 불러보라고 아, 참 선생님도 그러지 말고 한 번 불러보라고 난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그럼 나하고 같이 부를까요? 아, 우리 열매 아, 선생님은 그전 늘 그 노래 하나밖에 모르시는군요 형도무? 어? 어 선생님, 나요 어 어서 붙이십시오 선생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하긴 하는데 이번 백열두차 시험까지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형무! 이제 그 말을 다시 한 번 해보 예? 동문 지금 당장 로동과에 가보라고 아니, 로동과인 왜 가요? 우리 시험조에서는 그런 신념이 없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단 말이야 하하하 하하하 노장 동무 됐어, 영국사 동무 선생님! 자, 선생님 연구소에서 선초 동무가 내려왔습니다 선초가? 예 어디? 안녕하십니까? 왓궁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 누구요? 연구사입니다 아 아 참, 우리 연구사 앞을 도와주는 노장 동무요 네, 수고하십니다 정말 반갑소 하하하 자, 가기야 네 어서 어서 자 어서 들어 네 저기 앉으라고 네 아 참, 저 남준 실장 선생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 그래? 저, 선생님 그동안 연구하신 분석 일지들이랑 좀 음 응, 봐야지 오늘은 피곤할 텐데 푹 쉬고 가마 내 구기자 잘 끓여주지 아니 아,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세혁이랑 안 지가 오랬소? 네 대학 때 저의 상급생이었습니다 어, 그래? 네 가마 아하, 이거 다 떨어졌다 저, 선생님 합숙반기 다 준비됐습니다 아 그, 우리 구기자 차 좀 사다 둔 게 없던가? 아니 다 떨어졌구나 괜찮습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참, 선생님도 자신을 좋아하시면 남들 다 좋아하는 를 아신다니까 아, 세혁도 못하 그럼 이거 안 됐소 그럼 봄이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손초동매의 결심이 확고한 것이기에 더 막지 않았네 아마도 일정에 호기심도 있고 또 반말심도 없지는 않은 것 같네 재능있고 전도 유명한 신진과학자에게 혼란을 주지 말기를 바라네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네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네 그런데 자넨 친우의 그 우정도 의리도 막 부리치니 이젠 자네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네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아까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니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노장아버이가 연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죄하려고 해서 왔습니다 노장 동무가? 예 정말입니다 제가 철없이 그만 이끼 이 사람 노동계급답지 않게 그게 뭐여 아니 그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뱃장이 맞는구만요 아 영구사 선생님 우리 노장아버이한테는 제가 눈물이 떨구면서 진심으로 빌드라고 해야 합니다 예? 약속하죠? 아 그래 예 아니 시험일지가 이렇게 많아요? 가지언금만큼 더 있어 예 아무렴 20년 동안의 연구기력이 요만큼도 안 되겠소 아마 품을 놓고 와야 할께요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옥 동무! 저 수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니 왜 그러?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왜 말이 없어요? 이게 사실인가 말이에요? 그렇소 수민 선생님은 몇 해 전에 전기를 30% 절여가는 강압식 방법을 성공했댔소 세옥 동무! 세옥 동무! 진작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건 너무 하지 않아? 바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수민 선생님은 동무한테 시험일 줄 보이는 걸 고려했댔소 동무가 자신에 대해 실망할까 봐 말이오 실장 동무, 수민 선생님은 이미 몇 해 전에 전기를 30% 절약하는 강압식 방법을 성공하고도 지금까지 묻어두었습니다 전 오늘에야 저 이런 문을 부정한 수민 선생님의 그 심정이 리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 아직은 파악이 없는 수민 선생님의 그 전진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네, 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수민 선생님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일 아니면 내 골치 아픈 일이 뭣도 있겠소 손처를 내세워 무난히 결석 지으려던 노릇이 오려익은 불집을 더 일컬어 놓은 교육이 되었으니 네, 정말 아이고, 또 담배군요 여보, 약 잡술 시간이 지났는데 어서 약이나 드세요 아... 여보, 이거 사탕을 좀 더 넣었어 이거야 어디 써서 그래서 약이지요 여보, 수민 선생님이 그렇게 굽힘이 없을 때에야 무슨 믿는 것이 있어서 그러겠는데 당신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구려 답답한 소리 그만하오 될 거면 내 벌써 도왔을 거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잡아댄지도 어렵겠는데 이제 네가 얼굴이 뜨거워 더 견딜 수 없단 말이오 됐어요, 어서 약이나 드세요 어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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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뭘 보고 있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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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있으면서 요즘은 은근히 걱정이 들였는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니 아버지! 너 어디로 가네? 저기 손초 언니한테 응? 손초? 정신 있니? 네 어머니 이렇게 척이 없다니깐 자, 이걸로 내일 시험이나 끝나면 생일사이나 하나 차려주구려 생일상이라니? 내일 저 처녀 연구사 생일이요 건다, 그거 어떻게 하오? 자기 부하러 왔는데 그쯤 한 거야, 알아둬야지 거 참 새삼스러운 일인데 이런 거야, 우린 오신한테 말할 노릇이지 이게 뭐여? 그래도 나한테 온 손님인데 내가 인사를 차려야지 됐수다 넌 먼저 가거라 예, 그럼 전... 난 너에 들렀다 가겠수다 손초야, 꽃감 하하하하 여보 어? 씻기 전에 어서 들어요 손초야, 여기 앉자 자, 이랬다 구기자 차로구만 아니, 성공차예요 성공차? 예 이 차를 많이 마시면 사람이 늙지도 않고 또 무슨 일에서나 꼭 성공하게 된대요 그래? 나 때문에 병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안 됐소 아니, 제 병이 어떻다 오래요? 그러지 말고 여보, 내일은 꼭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야겠소 참 당신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보,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연구사 앞에 전심하세요 고맙소 그만해라 어쩌겟나, 현대우학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병인걸 언니, 마지막까지도 아저씨를 더 잘 도와드리지 못하고 떠난다면서 날 욕해다오, 할 말이 없다 내가 언제 한 번 너희 언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구, 늘 내 앞으로도 그 마음이야 어떻게 있겠냐 아저씨, 어서 떠나세요 응, 운기야 내 몇 해 안으로 꼭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 그동안 선초를 부탁한다 걱정 말고 꼭 성공하세요 완전 엔진 참, Edward 인나 네 아니 아저씨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저 지나가다 들렸지 네, 어서 앉으십시오 자 네, 이건... 어서 풀어보라고 어머나, 꽃감 내 선초가 꽃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사왔지 네, 전 정말 꽃감을 좋아한답니다 그래 자, 들라고 네, 선생님도 같이 집에 편질수 됐나? 아닙니다 저, 선생님 전 그동안에 선생님이 연구하신 분석일지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서 말하라고 아, 새벽에 외우한 비쿤의 생사는 오버의 수령님께서 그토록 해결을 기다리시는 문제인데 하루빨리 과업을 집행하고 복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오래전에 받은 과업이지 그런데 전기를 전혀 쓰지 않은 그 존진식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초는 새세대 과학자로서 당과 조국 앞에 어떤 과학탐구의 결실을 내놓으려고 생각하나? 그래, 30%짜리 열매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시대에 참된 과학자라면 조국 앞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명예도, 안락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일생이 모자라면 대를 이어서라도 그렇지만 과학이란 주간적 욕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을 지고 시간만 끈다면 그땐 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땐 다른 사람도 아닌 선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선생님! 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아오, 이뿌깡을 열라고! 경찰 동무! 거기 걱정 말고 빨리 노하늘 살펴봐! 보관 위엄 명좋아 천천 bestimm, 위엄 명 위엄 명 위엄 명 선생님! 위험합니다! 여기서! 명사군! 이젠 마지막이오! 빨리! 명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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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이렇습니까? 고맙소 고맙소 아니, 왜 그렇게 맥을 놓고 앉아있소? 연구사 동무도 거동과에 가고 싶어 그럽니까? 노동가라니요? 우리 시험조에서는 그렇게 신념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지요 네 아, 선초동무 아니, 아, 실장 농지가 어떻게... 음, 무사했구만 그래, 다친 데는 없어? 없습니다 빨리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소 네 이번 실패와 관련해서 부와 연구소에서 토론이 있었소 저, 그렇지만 수민 선생님은 선초동무, 수민 선생은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소 자, 새로 나온 통보자를 좀 보고 수백 년의 공업 역사를 가졌다는 나라들에서도 새로운 방법에 의한 피크네 생산을 일체 포기하고 출판물과 교과서에서까지 삭제했소 그가 이미 전에 가압식에서 성공하고 묻어두었다는 사실은 물론 놀랍고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바로 그것이 극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오 극한점? 극한점? 우리가 가압식을 생산에 도입시키는 것만이 수민 선생을 돕는 것이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오 내 수민 선생을 도입하겠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글쎄 말이야 어떻게 되겠는지 수민 선생이 여기 계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실장 동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오? 수민 선생은 이번 실험의 실패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경우동무 어?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소? 이제 강도의 세기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 찾았다는 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소 됐소 세혁이 빨리 선초동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오 빨리! 아, 선초동무 세혁 동무 자, 빨리 가게요 동문 정말 남준 실장을 따라갈 차비요? 동문 어쩌면 수민 선생의 그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 수민 선생은 사과의 원인을 찾고 동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강도의 세기만 계산하면 성공의 열쇠를 줄 수 있을 것 같소 자, 빨리 가기요 세혁 동무 그런 사고 원인이야 어디 한두 분만 찾았나요? 난 이제 올라가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미 전에 수민 선생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겠어요 뭐요? 저로서는 지금 구길만이 수민 선생을 도울 수 있는 오리석어서 이리 마오 동문의 그 결심이 참다운 한 과학자를 모여가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소? 뭐라고요? 그런 거나 말해서 수민 선생이 자기 한 생에 귀중하는 것을 다 바치며 이 길을 꿋꿋이 걸어온 줄 아오 동문 지금 자기 자세니 새 세대 과학자로서 신념이 없는 인간이 돼가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하오 그만하세요 세혁 동무도 이제 올라올 줌이라오 해당 저 동무를 여기 파견할 때 이렇게 안전공개라고 보는 게 아니오 몇 회를 허성 세월이오? 에? 나이 삼십이 넘도록 네 선처 동무 갑시다 자, 이만하면 됐지 이거 컬컬하구만 우리끼리 먼저 한잔 할까? 오늘은 별스레 덤비는구만 주인공이야 처녀 연구사인데 자, 수민 선생이 특별히 주문한 꽃감이에요 뭐, 꽃감까지? 예 아니, 그런데 왜 아직 안오? 이제 오겠지 우리야, 이십 년을 기다리는데 습관된 사람들인데 몇 분도 못 참겠소? 오는 것 같수다 어? 어서 들어오게 그런데 왜 혼잔가? 선처는? 선처 동무는 가버렸습니다 가다니?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방금 실장 동지와 함께 삼천 화구로 따라갔습니다 뭐라고? 영구사동 왜 걸어? 네가 그렇게 가다니 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은 그 처녀가 그 애가 내 딸이오 뭐? 뭐라고? 아니 아니,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모실다니 몇 번이나 물어봐도 모른다고 딱 잡았다더니 뭔 차만의 일이 따로 있지 내가 가서 당장 데려오겠소 오장 동무 이러지 마오 이제 나가면 밤차를 탈 수 있소 걱정 마오 안 오장 동무 이러지 말라는데 여보 그럼 나더러 의리도 인정머리도 없는 놈이 되란 말이오? 썩 비켜소 노장 동무 여보 노장 동무 우리 함께 머리가 휘어오면서 노장 동무야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소 선초가 아버지라는 효류 기정 때문에 내 품으로 달려온다면 사람들이 그 애를 보고 뭐라고 하겠소? 과학자로서 신념이 없다고 내 말 좀 들어주오 내 노장 동물 친형처럼 믿고 어려울 때나 깊을 때나 의지하고 살면서도 아직 이 말만은 하지 못했소 용서하오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오 이 가슴속에도 돌 덩어리만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오 나도 더운 피를 가진 사람이오 안락한 생활도 누려보고 싶고 딸애도 안아보고 싶소 하지만 내 피를 물어 삼키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죽기 전엔 저버릴 수 없는 결심을 아직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이 구실 못하는 과학자를 두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평생 소원을 풀어줄 좋은 과학자를 하나 찾았다고 기뻐하신 모습을 내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오 난 오늘도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소 그래, 꼭 올라가야 하오 어쩌겠소 올라오라는데 가야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연구소에서 이번 실패 때문에 실험에서 손을 떼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도울 일은 없겠소, 연구사 동무 내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보다도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노장 동무 앞에 정말 면목이 없게 됐소 노동자 동무들한테도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우리가 뭐 그런 말이나 듣자고 연구사 동무 위를 도운 줄 아오? 이제 올라가면 처벌받는 건 두렵지 않은데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는 소리요 내가 롤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겠소? 자, 마음을 든든히 먹고 빨리 떠날 차미라 하오 여깄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기계성 원순이 고맙습니다 기계성 원순이 고맙습니다 기계성 원순이 고맙습니다 꼭꼭거리 마음이 일어나다가 나가 더운 불 속에 안아주시는 기계성 원순이 고맙습니다 기계성이 고맙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지금 아저씨, 아이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이젠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있어요 집에 들렸다 가세요 선초 이모부가 아저씨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괜찮다 아저씨 힘들지요? 힘이 든다 하지만 은경아, 난 그 일에서 손을 댈 수가 없구나 아저씨, 우린 약속하지 않았나요? 성공하고 돌아올 때 저 애를 아버지 품에 안겨주겠다고 이건 언니가 남긴 부탁이었고요 아저씨, 우린 과학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드리려는 아저씨의 그 마음을 언제나 믿겠어요 고맙다, 은경아 우문이! 우문이! 아, 선초 오는구나 아, 아, 아 우문이, 빨리 가자 아저씨, 우리 광철이 아버지를 만나보고 가세요 어서 가봐라 우문이, 가자 빨리 암님 아멘 아멘 사람도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거요? 어디에? 자, 빨리 가요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해 주셨소 네? 수령님께서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들리시는 길로 글쎄 울타리 옆에 있는 우리 시험으로부터 찾아주셨소 일꾼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몹시 성애하시면서 주인 없는 이 로 주위를 돌고 또 도시였소 연구사 동무 그때 어버이 수령님의 안색이 얼마나 흐리셨던지 난 그만 가슴이 저려들어 견딜 수가 없었소 일꾼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소 그 연구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인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텐데 그래서 난 내 평생 소원을 풀어줄 좋은 과학자를 하나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순수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기에 우리 마음에 꼭 들었고 그것이 우리에겐 귀중했었소 그런데 그 연구가 그렇게도 그렇게도 힘들단 말이지요 난 어쩐지 그 동무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수령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소 노장 동무 왜 날 붙잡지 못했소 예? 왜 날 붙잡아두지 못했는가 말이오 영구사 동무 노장 동무 영구사 동무 영구사 동무 봄날의 꽃들이 빛을 적에 그대가 화난 건 무엇일까 무성한 아지에 추라지는 아 행복의 그 열매 내 삶에 내 삶에 불이 다 내린 것 한없을 사중한 내 자국 그대가 화난을 그 뜻으로 이 고대 열매를 왜 갚으리 며칠째 이렇게 밤을 지새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어 아니, 감기 드셨다면서 한 분은 이렇게 활짝 그렇다 그렇단 말이지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여보, 수민이가 말이오 새로운 유성을 발견했어 예? 수민이가 성공의 열쇠를 찾았단 말이오 됐군요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끝내 하지만 그것이 생산에 도입돼서 은을 내자면 아직 멀었거든 멀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어허, 당신은 알 수도 없고 또 알 바도 아니요 어서 들어가 잠이라 자오 아 아 아하니 봄이 제 소리에 하면 다더니 어서 들어오게 잘이셨나 어서 에이, 공 같은 사람 또 밤차를 탔구만 내 편지 받았나? 어, 받았네 자, 앉으라고 그래, 다 계산해 봤나? 아, 됐네, 됐어 그래, 식사는 했나? 이거 배고파 죽을 지게이니 아무거나 먹을 거 있으면 좀 주게 어 여보 쉿 깨우지 말게 우리끼리 어, 그렇게 하자고 자, 들으라고 어 자, 이거 그런 사람도 니가 자, 조용조용 임자 감기 단단히 걸렸구만 어 대수롭지 않게 익었더니 제법 독을 쓰는데 아참 꺼내 민간요법 하나 대해줄 테니까 나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어 그래, 계산해 봤단 말이지 원 사람도 자, 어서 마시기나 하라고 자 뭘 위해서 들까? 어 우리 둘이 더는 싸우지 않기를 바래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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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몸으로 그 숱한 걸 계산했단 말이지 정말 수고했네 수고한 무슨 수민이 내 진심으로 자네에게 공부하네만 이미 성공한 가합식을 가지고 논문을 쓰라고 당당한 박사 논문이 될 걸세 하하하하 설사 그걸로 박사가 된다고 치세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걸세 당신의 박사 논문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요 하고 말일세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라나 이보라고 수민이 이제 십여 년만 있으면 2000년대 새세기야 시작되네 그래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의 수치를 다음 세계까지 넘겨줘야 옳겠나 하하 아니 그럴 생각은 없네 참 지금 서방의 일부 학자들이 말하기를 과학이 가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다음 세계에 가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이 양국 분화가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천만에 우린 그때 가서도 선진국과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있게 될 거니 자네의 그 신심에는 나도 공감하네 그러면 우리 더 논쟁을 하지 말자고 내일 설계 집단이 도착하니 가업식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서 말일세 뭐라고? 그러니 임자는 끝내 응 그렇게 됐네 좋네 더 말하지 말자고 아니 왜 그러나 새벽차에 가겠니 선생님 오셨구만요 안녕하십니까 저 여보 가겠다는구만 예 선생님 어 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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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신 있어요? 어쩌자고 그래요? 아 이거 한대수다 미미 손님 저리 갑시다 아 이거 내가 좀 바빠서 갑시다 주민서 봅시다 네 과학연구사업을 하시는 귀중한 몸인데 주의하셔야죠 돌아가 보십시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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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서 오셨는데 안 됐습니다 부부장 동문은 현지에서 내일 돌아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 내일 다시 찾아오죠 예 안 됐습니다 연구사 선생님 이거 안 됐군요 부부장 동문은 방금 급한 일이 저게 돼서 현재에 나갔는데 며칠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부부장 동문은 돌아오시면 이걸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실장 동지 수민 선생이 보낸 공식들을 저도 풀어보았는데 로니아 요지가 있더군요 선초동무 사업을 분산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야겠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전 112차 시험이 실패로만 알았는데 수민 선생은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그래 선초동무는 그것이 현실화들이라고 생각하오 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 솔기 집단이 도착하는데 준비를 서둘러야겠소 아니 전 어쩐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양심이 저 실장 동지 수민 선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될 거면 내 벌써 도왔을 거요 네 아니 언제 왔소? 태양에 올라갔다더니 우리 지배인으로 임명됐다면서요? 정말 축하합니다 당의 신음과 변에는 큰데 그 지배인 구실을 해내겠는지 그게 큰 걱정이로구마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쁜 일이 있소 뭔데요? 내 그 로장 때보다 지배인 권한으로 연구사 동우미를 도울 수 있게 된 거 말이오 연구사 동우, 내 그 시험조 로장 사암만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테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뭘 또 걸어? 자, 빨리 가기요 어디로요? 정문회 갓 됐다면서? 예 부부장 동우가 내려왔소 자, 어서 아, 리스민 선생, 정말 수고합니다 예 자, 어서 동무는 손바닥만한 종이징에 우리 화학공업의 운명이라고 손쉽게 써놓고 갔던데 그래, 한번 터놓고 말해봅시다 바로 이것이 동무가 주장하는 방법의 원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무의 반대파들이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몇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몇입니까? 이것은 하나, 이것은 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일대 백입니다 부부장 동우, 그건 정확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은 과학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와 국가정책 수립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만큼 과학적인 담보와 확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 부부장 동우, 들어보십시오 전 최근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광고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민선생 나도 수민선생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민선생 문제에 대해선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리도록 정무원에 제기하겠습니다 예, 선처야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다 오셨어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전부라도 치고 오시죠 실장 선생님은 계시냐? 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어서 가자 예 무슨 얘기인지 어서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예 어서요 그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 우리 선처가 실장 선생님이람 같이 연구했다는 그걸 여기 와서 성공시킨다지요? 예, 어머니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연구하던 그 수민이란 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 그 문제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법인걸요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선 안 됩니다 그 선생과 우리 선처는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그분이 성공하기만을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 선생은 우리 선처의 친아버지입니다 예 가만 그러면 수민이 또 키운다는 그 예 제가 선처의 이모입니다 예 우린 선처한테 이모의 품에서 자란다는 그늘을 지워주지 않자고 아저씨를 대신해서 우린 친부모가 됐지요 아저씨 자신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성공한 그날 훌륭한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주자고 한 생을 기다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원 사람도 그렇게까지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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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대평화학 공장엔 왜 갑자기 갑니까? 가면 다 알게 되지, 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임자의 마음속은 우석에 그렇게도 멋진 것이 숨어 있었나? 응? 딸을, 임자의 딸, 선초를 데려왔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이모한테서 다 들었네 그래, 선초도 이걸 다 알고 있나? 아니, 아직은 모르고 있네 자네 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네 자, 딸도 행복도 다 받아 안으라고 응? 가자고 남준이, 고맙네 하지만 지금은 그 애를 데리고 가주게 그대로 뭐라고? 자네 흥분했구만 응? 진정하라고 아니, 아닐세 제발 부탁이네 그대로 데리고 가주게 자네도 인간인가? 인간인가 말일세 응? 나도 지금 그걸 자신에게 묻고 있네 난 못 가겠네 이들은 못 간단 말이야 좋네 그럼 내가 가서 돌려보내지 수민이 딸도 모르는 그런 심장으로 어떻게 과학을 하나? 응? 난 자네가 이런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니 우리도 얘기하지 말자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연구 사업에 돈은 손을 댈 생각하지 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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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왔다면서 왔구만 정말 반갑소 반갑소 저 집인 동지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이게 동무의 어릴 때 모습이오? 네 이제 뭘 더 숨기겠소 천초동, 수민 선생은 동무의 친아버지요? 네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에게 친부모가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저 죽은 재미 하하하하 와, 그만 어? 왔어 자, 앉으라고 어서 앉으라는데 네 감아 참, 전번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려준 구기자차를 못 마시고 갔댔지 오늘은 마시고 가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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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저... 어? 자, 들라고 벗어들라고 벗어들라는데 내 노래 하나 불러줄까? 봄날의 꽃들이 필 적에 그대가 바란 건 무얼까? 무성한 아지에 주렁 지는 아, 행복의 그 열매 으...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거든 하긴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린 조국당에 성실한 열매를 안겨주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그건 우리 심장의 피처럼 가장 순결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였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하고 알찬 열매가 돼야 하지 않겠나 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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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로 피어나는 아, 중재로 TOMATSE니 봄날의 꽃들이 진성에 그대가 바람만 누 걸까 이 소아아지의ил하니 아, 흥목의 열매 자 연구소에서 또 독촉이오 빨리 올라오라 누만 끝내 아주 그만두란 것 같은데 연구사 동무 결심은 어떻소? 연구소에서 또 독촉이오 연구소에서 또 독촉이오 끝내 다시 연구소에서 또 독촉이오 연구소에서 전환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안전엔 연구소에서 불어낼거 bait 아멘 선생님, 이 시험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세혁이 시험 결과를 못 보고 가는데 여기를 부탁하오 선생님, 가면 필요 않고 우리 연구조를 철수하라고 하겠는데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걱정 말고 시험 대탈 잘 잡으라고 뭘 더 심각해서 일어나 세혁이, 내 한 가지 묻겠네 솔직히 대답해 주겠나? 응? 선촐 사랑하나? 용서하십시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한평생 그와 함께 탐구의 길을 가달라고 이건 내가 미처 성공을 하지 못하고 숨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임자네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달라는 이 영감의 간절한 부탁인 줄 알게 자, 그럼 하루빨리 가합식 방법에 의한 비컨의 생선을 결속하기 위해서 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네 더는 우리 연구집단이 당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앉아 뭉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네 그리고 이건 임자를 법적 책임에서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순환일세 구원한다고? 무엇을? 넋이 없는 육체를? 이보라고 소민이 난 일전에 자네가 올려보낸 데타를 계산해보던 과정에 자네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또 그 어느 땐가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네 하지만 그건 우리 대엔 안되네 그래서? 그러니 임자는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헛되이 애만 쓰다 말거네 난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현실에 적응하게 30%만 생산에 도입하면 자네에겐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 우리 대엔 안된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없어진다 언제부터? 수민이? 끝까지 들으라고 이젠 명예도 안락한 생활도 다 차려졌으니 구태여 아글타글 자신을 혹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인민들의 생활이야 조국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제 몸 하나 편안하고 잘 살면 된다는 거지 그만하지 못하겠어? 과학자의 신성한 외피를 쓰고 살면서 더는 조국과 인민을 우렁하지 말라고 뭐? 머리에 흰설이가 내린 이 역말 위에서 돌이켜보라고 그때 무엇이 가장 귀중했고 무엇이 제일 큰 행복이었던가를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렸던 안락의 울타리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 결코 그 모든 것이 아닐세 아니 결코 그 모든 것이 아닐세 아니 결코 그 모든 것이 아닐세 아니, 왜 걸어? 강도의 세계가 180 정말이오? 차 안에 계시면 손님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 차 안에 대평화학공장에 있는 과학자 리수민동자가 타고 가시면 열차가 쏘는 다음 욕에 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누굴 차에서 내리라는 말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평화학공장에 계시는 과학자 리수민동자가 타고 계시면 다음 욕에 내려주십시오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나? 무슨 과학자를 찾는데요 뭐라고? 무슨 과학자를 찾는답니다 대평화학공장에 있는 과학자 리수민동자가 타고 계시면 열차가 쏘는 다음 욕에 내려주십시오 아니, 시험로에서 무슨 사고가 여보시오, 책은 안 가려가오? 네, 이거 안 됐습니다 수민 선생 아니, 부부장 동무가 어떻게 해? 예 당 부서에서 나온 과장 동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서 가십시다 어버이 수련님께서 수민 선생을 부르십니다 네? 자, 어서 타십시오 자, 어서요 네 어서 타십시오 네 수민 선생 어제저녁 일군들로부터 새로운 방법에 의한 비크네 생산 연구를 성공했다는 도고를 받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수민동무를 빨리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령님께서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수민 선생이 그 성공을 위해서 아내도 잃고 딸마저 이모에게 맡기고 변함없이 내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생을 바친 과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수민동무가 비크네 연구를 위해 언제 한번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어봤겠는가고 하시면서 빨리 산생을 찾아 식사나 함께 나누면서 그 연구장형을 들어보시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어? 하하하하 자 빨리요 글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수민 선생을 정치위원회에 참석시켜주시고 위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치위원 동무들 오늘 회의에서 주인은 여기에 참가한 리수민 동무입니다 나는 오늘 수민 동무가 한 생을 바쳐 성공시킨 완전히 우리 곳으로 일관된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 기여할 대화학공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수민 선생을 맨 앞자리에 자꾸만 나와 앉으라고 자 빨리 갑시다 연구사 동무 저길 보 아버지 선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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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선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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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초야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 크도록 아무것도 준 것이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중한 것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어버이 수령님을 과학적 제보로 받들어 모시려는 과학자의 신념을 안겨주었어요 아버지 내 삶에 뿌리가 내린 곳 한없이 소중한 매족은 그대가 바라는 그 뜻은 행복의 열매를 갚으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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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모든 기대 운전공들이 자기 담당 기대에 정통하고 담당 기대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문제도 제때 예방 보수함으로 해서 올해 생산 목표를 더 높은 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행 생산을 다고치는 그 조건에서도 우리 저종사들이 집체적 합의 기술 준비 이거를 착실해야 됩니다 이거 개건해서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도는 우리 저종사들이 머릿속에서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머위 조작을 합니다 담본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속 해석방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어기는 계획의 초태인 올해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또다시 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설비들을 준비하고 능률을 높이고 이것을 권고히 유지하기 위한 첫째 가는 방향을 돌리고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치밀하게 잡아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를 계속 유지해서 현재 있는 설비를 어떻게 하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데 성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전방 생산 보장하는 것은 집중해서 난간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채굴 계획과 철리, 대건 계획, 수리, 어축하는 사업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간속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월도 간속지 건설장에서 25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대발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우리 기업소에서 우리 기업소의 니스복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기일을 앞당겨 끝남으로써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맞게 기업소에서는 중기계도가 민전기재들이 정상가당을 위한 설비 정비와 부속품 보장자의 사업들을 책임질해가지고 매일 재방전지속도를 170m씩 해나가작입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황철노동계급의 호소문에 접한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여리대 높이 농사차비에 용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능력이 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질 좋은 비료를 농사에 이용한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에도 생산을 통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종주시에서는 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여개 협동농장들에서 태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들은 자라들입니다 심양농장 같은 데서 농장 한계 농장에서는 고기서도 작업반 분주에 따라서 고기 지목 퍼전명 퍼전번호까지 해서 필지에 맞게 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분석해서 고기 산성화됐다면 토양이 구애묻게 생소기를 뿌려주고 질소함량이 모자란다면 구애묻게 질소를 비료 생산할 때 질소함량을 더 첨부해가지고 구 문조까지 나갑니다 토양의 특성에 맞고 비료 생산을 해서 나가니까 수확구가 올라가는게 농장원들이 하나가지만 곽산군을 곽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원료 확보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군적인 용량을 정지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의 힘으로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동장원을 부르려는 이곳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넓은 요리에 의해서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성 합성가죽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심해 생산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고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국산화 비중을 높이자 여기에 심벌을 받고 합성가죽 생산에 쓰이는 발포제 여러가지 용도의 표면 처리제 안감 합성가죽 생산에 이용되는 부직포 리용지 연결 태풍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 개발해서 생산에 더하기 위한 이 사업을 쉽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염화비닐 연마합성가죽입니다 그래서 연마합성가죽을 정전에는 폴리우레탄 수지로만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연마합성가죽을 연구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이 생산에 필요한 배합제도를 우리나라의 훈한 원료로서 대선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서 상반년 안으로 기어이 완성하려고 합니다 치산치수사업이 강하천종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강동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종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성 선전 차 뿐만 아니라 가두 선전 일구까지 모든 선전 선동용령을 청동원했습니다 지난 시기 강하천종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다라니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에 흙과 모래가 많이 쌓이고 물이 지방을 넘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지대가 원래는 1m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자연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2m 정도의 석축 높이를 보장하려고 지금 비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강바닥을 대담하게 2m 깊이로 파가지고 그 어떤 콧물에도 막힘이 없이 쭉쭉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리버스도 따라 세워서 7개의 다리가 새로 버스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기상캐스터 Fred 오늘 밤도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 중월 10라울입니다. 내일도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일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하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이근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희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웅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문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메터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메터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립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메터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수시 북동풍이 2 내지 5메터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메터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가 룡하 23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금야 지방이 12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곳이 이견됩니다 다음은 파단하였습니다 저선동 예수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외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레의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길은 6.5 내지 1.5m로 일 것이 이견됩니다 계속해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에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으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7일에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8일에는 약해지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균보다 3도 이상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의 의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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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